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대 대체 거래소 설립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 설립준비위원회는 최근 중소형 증권사 30여 곳으로부터 ATS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 시간 연장과 거래 비용 감소, 새로운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 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67년간 이어져온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시장 질서 재편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